여러분. 우리 근혁이가 해냈어요. 우리 근혁. 어제까지 우리 힘들게, 배우야. 아 그리고. 오랜만이죠. 윤호 나왔는데 오늘 윤호. 게임 마다 진짜 먼저. 아니 근데 불타임은 불고요. 윤호가 했다고 이거밖에 없어요. 구워가지고. 구워. 해줘래요. 왜 이렇게 주워! 손 좀 눌려? 장면이도 계속 그래요 2개씩만! 3개 남았어요 우와 멋지다 이거! 우와! 이거 멋있어! 태양, 태양 경찬이 처음에 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말 이틀 동안 함께해준 우리들의 제수씨 우리의 형수 제수씨 감사하기 1위였지만 정말 제약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새롭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남자는 너 자이로야? 금형이는요? 저 잘살아 이거? 이거 뭐야? 바로 다 받아 다시 생각해! 정말 잘 받아왔다 자 그리고 태양 긴급신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1, 2, 3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